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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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빨리 들어가 입체기동! 어어 아 조금 더 조금 더 이게 뛸 수 있을 만큼 그 거리가 좀 좁혀져야 되는데 여기서 뛸 수 있겠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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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뛸 수 있겠어 쨔쨔아아 끝났나 쨔쨔아 아 이 끝신! 어쩌지? 아 내가 환각을 맞았어 지금 자 작업실로 빨리 가자 500미터 500미터 어 마차를 어디서 어 환각 이제 없어졌네 저 오래 안가네 저기요 잠깐만 차 좀 밀립시다 네 가 이리야 이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존나게 두들겨 맞아야 돼 존나게 아주 뭐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냐아냐 아까 마차 뺏을 때 같이 내렸어 존나게 두들겨야 돼 정말 지치지 않게 무언와 그러하러 고마서 이리야 고마서 고마워 저희 із고 고마워 전화기 발명한... 이 사람이 발명한 건 아니라던데? 전화기를? 이 사람은 전화를 대중화 시킨 사람 아닌가? 우와 보상 봐라 우와 대박이야 레벨업 금방 되겠어 이러면 잠깐만 새로운 업그레이드 야 이거 대박인데? 자 장비 업그레이드 중에 아직 재료가 없구나 의상은 아직 없고 무기가 조금만 더 좋으면 좋겠는데 아마 스킬을 더 찍어야 될 거야 아직은 레벨 5니까 어... 아드레날린 체력 회복 속도가 높아집니다 이건 별로 필요 없고 이제 암살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4 4개 딱 맞네 자맹... 이비의 자맹 능력치 역시 자맹 능력치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원활한 시청을 위하여 제가 이미 서브캐 그러니까 정말 쓰레기 같은 서브캐는 제가 다 해놨습니다 다는 아니고 조금 내 레벨에 맞게 자 나와바리 좀... 아 나와바리란... 이거 일본말 잘 쓰면 안 되는데 그... 여기가 아직 우리 지역이 아니잖아 이제 이쪽 패거리와 우리 패거리가 쌈박질 좀 해야 되거든? 깽단 전투? 그래서 이 남쪽을 우리가 먹을 거야 이 북쪽에 우리가 먹었던 것처럼 그래서 깽단 전투라는 게 이제 홍독강이 돼서 그냥 다 죽여버리면 돼 그냥 다 죽여버리면 돼 우리 패거리와 쟤네 패거리가 한판 붙는 거 구역 먹어두면 좋지 돈도 금방 모이고 어? 어? 진짜 마반떼 이 마반떼가 제일 빨라 헤드라이트가 좀 없어가지고 촛불이라도 이거 켜놔야 되는데 아 미친 마반떼 역시 흉기 닮아서 이거 안전상 안좋아 이거 힐 다 나갔어 지금 ! геро daily 악 Roth OMGA dedim 아이템인 우와 이itten 돈을 얹지 오, Leslie 너에게 어떤 실제 Mira 억홍authbas 미국에 Land의 그림으로 정확한 Geoff 야, 얘네들 어딨댔냐? 어, 보상, XP 300. 우아, 민지, K야, 고맙다. 전투에서 승리하여 보상, 플레이. 자, 깽단 전투하겠습니다. 이쪽 지역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템플 기사단을 다 없애려고 하는 방법이 이쪽 주변에 양아치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네 편으로 만든 다음에 런던을 먹어버리려고 장리야, 고맙다. 최선의 부모님을 승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모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아, 1댈 아닌데? 야, 가자. 패싸움이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다 죽여버려. 이 X밥들. 이게 얘가 대빵이네? 어, 대빵이 슬, 나올 때가 됐는데. ladies and gentlemen. 우리 E.V. and J.C.M. Rai. 그리고 이 시각에 너희 모두 다 우리의 일을 위해 자, 여기 남쪽은 우리가 다 먹었어. 이제 이건 다 우리 거야 여기랑 이제 여기 남았지 여기로 가서 깽단 전투 다 하겠습니다 근데 레벨 6이라서 이번 깽단 전투는 좀 어려울 거야 레벨 1 차이가 굉장히 커서 지금 내가 레벨 5인데 아까는 레벨 4 전투라서 별거 아니었거든 레벨 3 전투였나? 레벨 3 전투라서 별거 아니었고 이번에는 내 레벨보다 높은 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빡셀 거야 됐다 자 일단 저기요 사람 죽이 좋은 날이구나 그래 저 새끼는 너무 많이 해먹었어 지금 내가 놈을 죽일 것이다 가자 가자 어? 범죄자들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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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레벨 5 와 하지만 총 나 총 있는 여자야 야 뭐하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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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거 내가 지난번에 서버케 할 때 이 수장을 죽여버렸다 어 중간에서 중간에 내가 수장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쫄만 똘마니들하고만 싸우면 돼 가끔 중간에 수장이 그 뭐 도망칠 때가 있거든 야 똘마니들 나와 나와 레벨 5짜리들이지 아 레벨 6이다 와 잠깐만 왜 레벨 6인데 뭐지? 형 짓박쇠군 와 어 뭐야 버選 아 으 으 인재 어 으 으 지금 여기는 우리 땅 이제 3개 구역이 우리 땅이야 이거 땅 따먹기야 게임이 자 이러면 어 여기 밑에 두군데 그리고 야 뭐야 여기도 있네 여기로 가야지 그럼 4군데 여기까지 합하면 4군데가 우리 쪽이거든 저기는 저기도 대빵 있나 저게 대빵 없는 채로 싸울걸 완전 우비관 우미관이네 어 시킨스가 해제됐고 방금 거기 아 여깄네 아 한참 찾았다 야 와 포 할만 하다고 포라 애들 보니까 뭐 포 재밌게 했다고 하더라 저기네 저 여기만 점령하면 이제 4개 구역을 우리가 가지는 거다 런던 시내 뭐야 이거 아 떨어지는 데가 없어 아 무기를 좀 바꿔볼까 근데 무기를 바꿀 게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입체 기동 올라가 올라가 아 입체 기동 입체 기동을 할 때 좀 스피디하게 안되네 저기다 자 어 다리 위에서 싸우나 멋지겠네 아 다리 밑에서 싸우네 아 서 이 롱을 도와줘야 할 것 같다 그것은 도둑이네 세이지라이와 굿린스 혹시 당신이 자신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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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 이럴수, 이럴수, 이럴수 런던의 불로노라가 런던의 롱노라가 런던의 롱노라가 런던의 롱노라가 모든 것들은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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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냐? 어, 수장이 나오네 이제 드디어 여자대 여자 총 들고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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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배 싸움이다! 백병전이다! 오, 레벨 7! 미친! 잠깐만! 아, 구태한다! 오, 우리 전멸했다!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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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큰일났네? 와, 이거 진짜 컨트롤 와, 너무 많아졌어! 자! 자! 이거 컨트롤을 제껴야 된다! 좋았어! 역시 콤보! 야! 역시 콤보를 끊기지 않게 한게 정말! 자! 와, 굿나 힘든데? 왔나? 레벨 8인가? 5. 6. 5. 5. 5. 5. 6. 6. 6. 6. 7. 자, 가드 계속 풀면서 해야됩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효진 662라 고맙다. 이제 네 군대가 우리 나와바리오. 우리는 이비와 제이컴 프라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동안, 너희들 모두 우리에게 작업하십시오. 자, 이제 네 군대. 오, 제일 큰 대를 잡았어. 자, 런던 시내. 자, 여기도 잡았고요. 그러면, 어, 여기 밑에, 여기는 다 우리가 잡은 거야. 음... 자, 이제 메인미션을 계속해야지. 얘. 갱단 두목. 얘구나. 얘를 잡자. 그런데 이렇게 가려면 또 뷰포인트를 이용해야 돼. 뷰포인트를 이용하면 또 시간이 가. 이동하는 건 너무 귀찮고. 뷰포인트 찍으면 로딩 오래 걸리고. 서브캐를 다 깨놨으니까. 근데 이 게임이, 이번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게임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거 하고 남캐로 한번 해볼까? 자, 어쨌든. 자, 2B로. 제한 레벨 3밖에 안 되네. 와, 근데. 흠. 황동 너클과 크로우 너클.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무기가 훨씬 나은데. 이거 시퀸스라고? 야, 그럼 뭐가... 뭐가 메인미션이야? 시퀸스하고 메인미션하고 차이가 있나? 이 전작들을 거의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네. 아, 시퀸스가 메인이라고? 메인미션 맞대. 왜냐면, 인간이 사라져야 돼. 헤이디, 내가... 스타럭의 시퀸스! 바로 여기! 이게 다 술이야. 너의 시퀸스는... 루퀴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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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넌? 내 고객들의 시퀸스는... 왜 그래? 내가 기억할 수 있어. 내가 기억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너... 루퀴바라. 그럼 뭐지? 아... 젠장! 죄송합니다, 선생님. 왜 이리 여길? 뭐야? 무슨 일이야? 아... 둘러서 가야되네. 어... 어디로 갔지? 왜 이리 여길? 왜 이리 여길? 내려가 내려가 아 여 여 여 여기도 막혔어 와 놓치겠다 빨리 가자 랩때문에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히 끝났어 택을 너는 어디에 가있어? 어디에 가있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가하철로, 가하철로, 가하철로! 전투에 최적화된 막 그런 애로 그래 전투머신이다 좋아 여자애는 암살족으로 키우고 얘는 그냥 천하무족 이런걸로 김또깡으로 키우는거야 어? 이제 없네? 3개밖에 없어서 초투화 공격에 성공하면 적을 적이 더 빨리 빈사상태가 된다 이거 좋다 얘는 그냥 마따이로 마따이용 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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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저 없으려면 다섯명 이서 데리고 다닐 수 있거든 지금 당장은 두명 지금 당장은 두명 여기서 목격자를 치셔야 되는데 배급자를 치셔야 되는데 배급자를 치셔야 되는데 배급자가 야 야 이제 재수없어 저 없애 저거 아 뭐야 뭐지? 왜 나한테 그러지? 자 빨리 죽여 자 빨리 죽여 뭐야 이거 고마워 여덟 알 아 아이씨 아이씨 아아 여기있나? 또 격투해야 돼? 아저씨 잠깐만요 아냐 무기 있어 나 지금 너클이야 아이씨